김우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픽 코스닥은 어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금요일장도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서 어제도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 어떨까요? 이 여파를 딛고 올라설 수 있을까요? 반등 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바림인가요?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어제 코스닥 시장이 4% 이상이고 거래소가 2% 정도니까 급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급락이 오랜만에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당황해하셨던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상반기에 거의 한해 농사를 다 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어색하지 않다.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하락 요인이 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 기조를 깨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기적인 것인지 그걸 체크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하락의 성격을 좀 보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제 하락을 시켰던가를 좀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어제 가장 많은 매도를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금융투자 기관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그림 좀 보여주시나요? 지금 금융투자 쪽이 가장 많은 그 매수세를 보이면서 어제 매수를 했었고 나머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업펀드 이런 쪽은 매도가 나왔었는데 보면 딱 공통점은 그겁니다. 의지가 있는 쪽은 모두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개인 의지로 매매를 했었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업펀드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다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기계적인 매매가 좀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프라미나 단기 매매 쪽이 많죠. 금융투자 쪽만 매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좀 모두 매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수급 측면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다. 다만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개인과 외국인의 어떤 치구방론 어떤 그런 수급 구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뭔가 다른 요소가 좀 있었나 이번 하락에 있어서 영향을 줄만한 게 있었나를 좀 살펴보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미국 쪽에 좀 안 좋아요. 생각보다도. 미국 소매 판매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매 판매를 보시면은 삼월과 사월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는데 지난 그 칠월 수치를 놓고 보면 한 일 점 이 퍼센트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이건 예상치보다는 하위했다. 그러니까 만회된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부담을 주고 있고요. 이런 측면이.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조업 지수 뉴욕의 제조업 지수를 놓고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삼월과 사월 폭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폭 자체가 이번 칠월 팔월을 보시면은 팔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 점 칠 정도를 보였는데 이 정도를 예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거의 한 십 구 정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전혀 미치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생각보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힘든 국면에 있구나 아마 이것도 시장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마는. 예 또 하나를 또 본다 그러면은 또 하나 악재로 좀 작용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이거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 회의가 십 오일날. 있기로 했죠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게 하지 않았죠 안 해버렸어요 뭐 다른 이유가 좀 있긴 했지만은 아마 미국과 중국의 이건 이해가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상품을 사주기만 하면 그걸로 또 자기의 공을 내세울 수 있으니까 더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번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회의 진행해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해서 대선 지나고 나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고위급 회당 같은 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돼버렸고 거기다가. 연기가 되고 기일도 지금은 새로 잡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큰 악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건데. 차트만 놓고 보시면은. 가장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게 나스닥이 되겠고요 중국 정시도 굉장히 최근에 가파란 흐름을 보였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꾸준하게 간밤에도 또 플러스가 나왔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플러스가 나왔죠 계속 이렇게 강세를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쪽 변수들은 우리에게 전혀 어 악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그 어제 급락은 우리 내부에서 뭔가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재료가 되겠는데 아 또 하나 있네요.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유동성입니다 지금 장이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달러와의 어떤 계속 약세로 간다는 점 금값이 또 오르고 있다는 것 등등이 유동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전혀 없어요 파월 의장의 최근까지의 의견은. 경기 회복 때까지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재료 금리를 유지하겠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인제 우리나라의 고객 여탁금인데 이것도 여전히 오십조 위에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과연 어제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코로나는 사실 빌미가 된 것밖에 아니고 진짜 이유는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 그림을 좀 보시죠. 7월 이후입니다. 그 전은 모르겠는데 그 전도 물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만 7월 이후로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승률을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6.6%니까 코스닥은 더 높았을 겁니다 당연히 독일이 4.6%고요 7월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11.5% 정도입니다. 중국도 굉장했거든요 15%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 증시가 아마 7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에 대한 부담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너무나 가팔랐지 않습니까 속도 자체가. 거의 뭐 대형주들이 10% 이상 오를 정도의 어떤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시키는 어떤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제가 그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아마 예 기억하실 겁니다. 소가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소 이 무거운 소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에 물이 빠지게 되면 이 소들은 고립무원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종목에 대한 경계가 한번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주부터 제가 좀 이런 급등주에 대한 어떤 어떤 경계감을 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지금 이번 주 지난주 말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이 하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차원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이 지금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식히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비율을 크게 바꾸기보다도 아마 속도 조절에 지금은 좀 나섰다 사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면 그보다 큰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이게 악재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적이 많이 오르든지 그게 아니면은 주가가 하락하든지 지금 주가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제 우리 증시와 같은 시간에 열렸던 아시아 주요 증시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만이 비교적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대내적인 이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글로벌 증시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차 있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뺨 맞은 격이겠죠. 코로나19가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지난 2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 어떨까요? 사실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예상치가 워낙 낮았었잖아요. 예상치를 너무 많이 낮췄어요. 솔직히 예상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웬만큼 나와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따라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하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실적이 정당화시키기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던 장이 지금 조금 다소 급락이 나오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전체 실적을 좀 그림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 이건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에서 제가 하나 따왔는데요. 정치 전체 실적 추이입니다.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은 2018년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급증하는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2019년 그리고 2019년 현재까지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실적을 놓고 보면 와 우리가 엄청 잘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거든요. 아마 실적이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실적 안 좋을 거야.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기대하지마. 기대하지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대치를 뚝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어 그래도 그것보다 낫네. 이 정도 있어요. 사실 물론 실적이 생각보다도 기존의 생각보다 훨씬 잘 나온 기업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낮춰놓은 낮춰놓은 어떤 실적 기대감보다는 잘 나왔다 정도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당장 코로나가 재창고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 당연히 컨셉 같은 경우는 다시 높아지기는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도 역시 코로나에 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 실적 기대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유동성이 아니라 그러면은 2400 이상으로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유동성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역시나 실적 좋은 것만큼 실적 기준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을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적 발표는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건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제가 몇 개 종목을 좀 정리를 해 왔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런 종목들입니다. 이보다 좀 훨씬 더 많긴 한데 대표적인 종목을 몇 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입니다. 여기. 컨센서스가 있는데 요건 사실은 컨센서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컨센이. 이 중에는 삼 월 말 기준도 있고 최근까지 컨센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한 유 월 말 컨센 기준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되겠는데. 삼성전자는 보면 연속 서프라이즈 기업입니다. 매번 뭔가 실적이 좀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에 들어가겠고. LG화학은 또 전기차 관련해서 이번에 이슈로 해서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간밤에도 또 올랐는데 어쨌든 LG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미래세 대우 정권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번에 다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동학개미. 동학개미 덕분에 코로나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정권업종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금 한 200% 가까이 초과율이 나왔는데. 이건 삼 월 말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었는데 실적이 지금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대상도 보시면 실적이 역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음식 요청이 이번에 다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코로나 수혜를 봤다고 해야 될까. 외식 산업 자체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품 기업 같은 경우가 농심도 그랬었고 대부분 실적이 잘 나왔었고요. 또 대표적인 카카오 같은 언택트 기업. 사실 최근에 올라온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 서프라이즈가 아닌데 이건 이미 그 부분 자체가 컨센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연속 서프라이즈 기업이 되겠고 당연히 향후에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럴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 정설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 서프라이즈 기업이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역량을 많이 덕을 좀 봤다. 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 중에서 가장 특이한 종목이 뭐냐면 사실은 SM이에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 이 스프라이즈 초과율이 가장 높고 여기 그 컨센서스가 사실은 삼십 억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실적을 놓고 보면 전년 예전 실적에 비하면 거의 망했다고 보면 봤거든요. 근데 실적이 백삼십이 억이 나왔어요. 이건 정권사 어느 것도 예상을 못했고 그 컨센의 거의 한 네 배 이상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이런 실적이 나왔던 것 자체에도 놀랍지만은. 사실 관광업종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관광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엉망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이질 못하니까. 근데 지금 SM이나 엔터주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택 관련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음반이라든지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상품은 사실 여러분 우리 관광상품 새로 나왔으니까 사세요 외고 해서 모이질 못하니까 우리 VR로 미국 보겠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공연 오프라인 공연은 전혀 못합니다마는 지금 온라인 쪽으로 공연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음반 판매라고 봤을 때는 SM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이건 아마 지금의 어떤 불리한 상황을 자기들 회사에 유리하게 바꾼 대표적인 기업들이 엔터주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제가 주목할 쪽으로 엔터주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특이점이 있는 실적이 나왔고 사실 SM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YG와 지금 실적 YG가 JYP와 실적이 올해 비슷할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JYP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인데 SM은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SM 같은 경우는 강력 매수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오는 시장인데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쪽은 역시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실적이 검증된 서프라이즈 종목 쪽에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하반기 지나가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짱 만약에 시장이 또 오르게 된다면 혹은 또 하락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이 각각 필요할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요약을 좀 해드리죠. 약간 시장 과열이 지금은 좀 소강 상태로 좀 식히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시면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고 사실 조금 더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약간의 현금 비중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를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것은 이번 이사분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검증이 됐던 실적 검증이 됐던 종목군들 아까 나왔던 종목도 있지만은 다른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종목적으로 언젠가 이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끝이 날 수밖에 없고 유동성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은 하락하겠지만은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은 차별화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은 나중에 유동성이 장세가 마감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 쪽에 포트폴리오를 정비해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걸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차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